안녕하세요 고수영만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100을 폐로 잡는 방법.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폐를 만들면 성공인데 폐를 만드는 수수는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서 이쪽에서 단수치는 수는 아 이거는 안되보이죠. 택도 없습니다. 아 이건 안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어디든지 두 면은요. 여기 이어 가지고 이거 아 이거 안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끊고 봐야 됩니다. 끊고 나서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들어간다. 100이 여기를 막아주면은 아 땡큐죠. 이건 죽었습니다. 100이 여기서는 요렇게 두면은 어 이거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안되겠죠. 뒤에서 메꾸면 여기를 내려도 이거 뒤에서 메꾸면요. 어 이거는 안되겠습니다. 살았어요. 그래서 지금 자 여기 끊고 이었을 때 여기를 젖히는 수도요. 이것도 안됩니다. 이거는 따면 안되죠. 들어가도 뭐 여기 이쪽을 메꾸면은 안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자 이렇게 이었을 때 요런 수를 두십시오. 2에 1 자 여기 났을 때 100이 물러날 물러날 수가 없죠. 이거 안 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때 이렇게 두면은 간단히 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5호 100이 어딜 둬야 됩니까? 음 여기 메꿔야겠죠. 그럼 요렇게 해서 폐를 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관건은 자 이 형태에서 2에 1에 붙이는 수 요소를 아시면은 폐로 100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바둑사와의 100을 폐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